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의 박종국 선수사인데요. 에티오피아 자랑을 좀 할게요. 에티오피아 하면 그렇죠. 이티오피아 가난한 나라, 굶주림의 나라 생각하고 계시는데 에티오피아는 3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에루살렘을 벗어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나라가 이티오피아인데요. 지금은 이슬람으로 약 55% 이상으로 변해서 굉장히 성교주의 땅인데요. 아직도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서 3000년의 악숨제국의 시바 여왕이 살았던 궁전 그 다음에 법괴, 그 다음에 랄리벨 왕이 1년에 한 번씩 에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더 이상 이슬람이 가지 못하니까 제2의 에루살렘을 에티오피아의 랄리벨라 시에 세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 아프리카 54개국의 본부가 있는 아프리카 유니언 본부가 아디스, 아바바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원시부터 글로벌까지 발전된 그런 나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역은 정통적으로 보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탐사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현지 우리 신학교 졸업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교회를 맡겨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요. 목회자 훈련, 교회 개척.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는 저희 성교부에서 세운 신학대학 4년제와 대학원과 PHD까지 만들어진 두 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교수색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신학생들을 또 교수 요원들을 만들어내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작년에 한국어 학담을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K-POP, K-드라마가 아프리카 유행해서 저희 K-드라마, 팝 페이스북 친구들이 지금 2만 3천 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말 잘하는 애들, 한국말을 잘 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또 교회 개척에, 또 목회자 훈련에, 또 미전드 부족에 찾아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